안녕하세요. 판로운 고문장기의 판변TV의 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12월 15일에 판로운고 형사 개괄적 자백과 진술 번복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0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도 730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 사건이죠. 피고인이 상고했는데 파기환송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은 2021년 8월 4일 23시경 김해시에 있는 공원 내 벤치에서 필러폰을 커피에 타서 먹어서 투약했다. 이걸로 기소가 됐습니다. 원심은 경찰관의 증언, 모바일 감정 결과에 의해서 유죄를 인정합니다. 경찰관의 증언을 한 이유는 경찰 신문조사에 대한 내용 부인을 했기 때문에 자백을 인정 안 하는 거죠. 이때 이제 그러면 이제 자백을, 그러니까 결국 경찰관 신문조사가 증거로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조사자 증언으로서 경찰관이 증언을 한 겁니다. 경찰이 이제 와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조사를 했더니 얘가 피고인이 이렇게 공원 내에서 마약을 커피에 타서 먹었다라는 말을 자기가 들었다. 이런 걸 증언을 한 거죠.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세 차례 변호인은 동석하지 않았습니다. 세 차례 조사를 했는데 변호인은 동석을 안 했죠. 1회 신문 시에 피고인은 투약 범행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소변에 이미 제출을 종용하자 번복해서 8월 4일경 18시경 그러니까 부인하다가 소변 제출할 거냐 막 하다가 결국은 8월 4일날 저녁 6시경에 공소사실 내용대로 취지로 진술합니다. 내가 공원 벤치에서 필러폰에 커피 타서 먹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경찰관이 이제 신문을 끝내고 나서 휴대폰 기지구 위치를 통해서 8시경에는 공원이 없었고 22시 46분경에 공원 부근에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18시에는 얘가 공원이 없었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경찰관은 재차 다시 소환합니다. 소환을 해서 피고인은 23시경 투약하였던 것 같다라고 해서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했고 경찰관은 강요나 회유 없이 자발적으로 자백했다고 증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찰관의 증언에 따라서 원심은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피고인의 내용 부인하는 경우에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경우에 그 자백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신빙하는 상태가 뭐냐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연직을 배제할 정도로 주장 증명되어야 한다. 그래야 특히 신빙하신 상태에 작성된 조서이기 때문에 내용 부인하더라도 경찰 신문 조서의 증언을 인정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의 동석 없이 세 차례 조사를 받았고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자발적 구체적 진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22시, 23시경에 공원 벤치에서 커피 타서 먹었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내가 거기를 왜 갔는지 거기서 커피는 어떻게 가져갔는지 커피는 캔커피인지 샀는지, 타 먹었는지, 보험병에 들고 갔는지 이런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빙성 내지 임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외부적 정황을 인정하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위치추적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진술 범복을 유도하자 범액을 인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지 이것이 과연 진실을 기반한 특히 신빙성인 상태에 관한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증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 취지로 파괴한 거죠. 지금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자백을 유도하는 경향이 현재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부분의 범죄 수사물에 보면 자백을 강요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불법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마치 이거를 그 놈이 나쁜 놈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형사소포부들은 절대 그런 자백 강요나 유도, 회유, 협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 자백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의자가 자백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만이 알 수 있는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23시경에 지금 공원 벤치에서 커피에 필러폰을 타서 먹었다 이렇게 돼 있다면 23시에는 왜 갔는지 거기를. 밤 11시니까 굉장히 늦은 시간이죠. 그러면 누구를 저녁을 어서 먹었는지 거기를 왜 갔는지 누구를 만나게도 간 건지 아니면 집 근처인지 커피라는 거는 어색할 것 같는지 보통 통상적으로는 따뜻한 커피를 갖고 갈 텐데 커피 전문제에서 사간 건지 아니면 공원 내에서 자판기에서 꺼낸 건지 아니면 보험방법 쪽에서 통해서 싸간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진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없다면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은 자백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구체적인 진술을 담으라는 거죠. 왜 갔는지는 계속 의문을 가지면서 그리고 왜 18시라고 말했는지까지 이야기도 같이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변호인을 동석해서 심문하는 경우에는 특신한테 인정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백을 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가급적 수사기관은 변호인을 대동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이렇게 수사의 관행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냐면 자백을 받더라도 구체적 진술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상태를 아예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동석을 반드시 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수사 관행이 바뀌어야 증거는 인정받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이렇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방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편에는 꼭 기억해 주셨다가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도 이 판례 기억을 해서 수사의 관행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